요리 중일 때 모습입니다. 초, 극, 초미세먼지 수치가 좀 높게 나오고 요리를 하는 중인데 요리를 하다 보면 냄새가 나고 눈에는 안보이지만 미세먼지가 뜨게 되는데 뜰 때 이렇게 뜹니다.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중인데 바로 이게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서 색이 빨갛게 변하네요 지금 부엌에는 고기를 굽는 중인데 그 위에 분명히 후드를 켜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미세먼지의 양이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점점 수치가 낮아지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돼서 좀 쉽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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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